봄주스님 기해년에 근심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동 저제 선언에도 해가 이렇게 예쁘게 떠올랐습니다. 원정스님, 봄주스님, 그리고 유튜브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랑 인연 있는 모든 분들 기해년 한 해는 모두 다 행복하시고 황금돼지가 황금돼지가요 36번째 들어가요. 육식갑자 중에서 그런데 이번에 공휴일이 1년에 636번이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대지에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힘든 일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그런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없었고요. 경인선이 한번 개통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황금돼지에는 연도로 보면 그전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됐다고 황금돼지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부자로 재물복을 많이 갖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사실 당사주에서 보면 천수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수의 운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운명은 바뀌겠죠. 그래도 힘들었던 한 해 다들 묵은 해는 보내시고요. 한 해 개념 황금돼지에는요. 마음에 그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 꼭 잘 그림을 그리셔서요. 1년 뒤에 그 꿈이 그 그림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요. 아침이나 저녁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면서 백지를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백지 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죠. 그림을 그려서 고이 접어서 내 몸에 어딘가에 보관을 하면 되거든요. 의식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양미관사에 보면은 제3의 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걸 접어서 그 제3의 눈에다가 그 터널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잘 보관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야는요. 제가 깨울러서 불을 못 깎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해가 떠오르니까 이놈이 한몫을 하네요.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새해는 이미 밝았고요. 모든 여러분들 2019년에는 뜻하는 대로 모두 다 다 많은 덕을 실천하시고 소원하는 바 뜻과 같이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농부성령 성주였습니다.